B&I 코리아 팟캐스트 68회 조짐을 관리하라 여러분이 사업을 키울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B&I 코리아 팟캐스트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IEO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대표 윤혜경입니다. 전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조짐을 관리해야겠죠. 그냥 한꺼번에 오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다 사인이 있었어요. 그렇죠. 조짐. 또 비슷한 말이 뭐가 있습니까? 조짐. 전문가시니까. 조짐. 조지다의 명사님. 이거 준비해온 거 아니에요? 물어보시니까. 이야, 이거는 A급 조크인데. 저희 잘 봤죠? 이야, 대단합니다. 명사형으로 쓰이기도 하죠. 이런 거 좋아하시는군요. 저 이거 딱 제 스타일이에요. 아, 그래요? 네. 조짐. 또 비슷한 말은 기미. 기미, 그렇죠. 낌새? 낌새. 네. 그런 건데 사업하는데 되게 조짐을 관리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네. 여러모로 중요하겠네요. 네. 여러모로 중요해요. 그리고 챕터를 관리하는 데도 아주 중요해요. 저희가 챕터에서 챕터가 나빠지기 전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조짐이 뭔지 아세요? 출석일까요? 출석이요. 네. 결석이 많아지고 지각이 많아지고 대리인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래도 대리인이 많아지고. 네. 이게 출석, 결석하는 사람들이 대략 출석률 95%가 무너져서 결석률이 한 6%, 7%대에 내려가기 시작하면 그게 조짐이거든요. 네. 그럼 이제 그때부터 디렉터가 본격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아니면 리더십팀에서 관리를 하지 않으면 갑자기 증상들이 확 나타나고 사람들이 몇 명 우르르 그만둔다든가 뭔가 좀 분쟁이 생긴다든가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그 전에 관리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거 조짐을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네. 사실은 이게 좀 제 개인적인 얘기예요. 제가 최근에 돌이켜보니까 제가 요즘 술을 좀 많이 마셨었어요. 막걸리, 동네에서 막걸리 드시고. 그러니까 동네에서 막걸리도 먹고 맥주도 먹고. 대낮에. 뭐. 근데 이게 술을 마시는 게 나쁜 건 아닌데.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친목도 다지고 친해지고 그런 데 되게 좋은데. 술을 하루에 두 잔 정도 이상 마시면 정신이 흐트러져요. 정신이 흐트러지면 사업이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술자리가 좀 많았었는데 돌이켜보니까 갑자기 어느 순간 제 아침에 하던 108배 루틴이 무너진 거예요. 안 하시는 게 된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제가 보통 5시에 일어나서 108배를 하고 명상을 하는데 아무래도 일어나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이제 저도 사람이니까 오늘은 좀 바로 그다음에 일정이 한 6시 반까지 가야 되고 그러면 부랴부랴 나가기 바쁘고. 그럼 그 루틴을 안 했던 게 몇 번 쌓이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다. 이거는 뭔가 좀 불안감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시 다잡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금 다시 다잡고 있는 중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자기의 개인적인 생활이 좀 무너지거나 이럴 때 조짐이 나타나는 게 예를 들어서 사업에서 어떤 이 계약이 거의 성사가 될 뻔하다가 갑자기 이상하게 이유가 없이 틀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일어날 때 이건 뭔가 조짐이다 라고 딱 캐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때 내 삶을 돌아보고 내 사업을 돌아보면 내가 뭔가 좀 흐트러져 있는 게 느껴진다거나 아니면 사람의 인생이라든가 사업도 운이 있잖아요. 운의 주기가 있는데 내가 운이 좀 안 좋은 시기로 진입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걸 딱 캐치하고 그다음에 대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제 개인적으로는 그랬고요. 우리 멤버 중에 그런 분이 계셨었어요. 멤버 중에 그 사업을 얘기하면 좀 드러날 수도 있으니까 사업이 잘 됐어요. 사업이 잘 됐는데 팀이 세팅이 돼서 회사에 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다음에 어떻게 했냐. 골프의 맛이 들이신 거예요. 헤어나올 수 없다는 그 골프 한 번 빠지면. 그런데 이분이 일주일에 막 세네 번씩 골프를 친 거예요. 치는데 그냥 치는 것도 아니고 남자분이었는데 여성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치면서 골프 치면 끝난 다음에 뭐 해요. 밥 먹어야죠. 밥 먹고. 술 먹고. 술 먹고. 그런 생활들을 이게 계속을 한 거예요. 일주일에 서너 번씩을 그렇게 생활하셨네요. 네. 제가 만났을 때 그랬어요. 제가 만났을 때 그랬는데 그분이 어느 순간인가 BNI를 그만두셨더라고요. 그만두셨는데 그다음에 한 2, 3년 흘러서 그 사람이 다시 BNI에 그분이 하는 업에 관련돼서 리포로를 드릴 게 있어서 마침 우리 BNI에는 그런 거 잘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분은 어떻게 되셨느냐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사업이 망하고 사업이 망하고 다시 재기하려고 직원들도 다 나가고 다시 재기하려고 하고 있다. 아 심각한 상황까지 간 거네요. 왜냐하면 사장이 정신 팔고 사무실에도 안 오고 그냥 전화로 직원들이 보고하려고 하면 라운딩 중이어서 나중에 전화해 이런 식이고 그래서 직원들이 사장이 그런데 나는 뭐 그렇게 해서 하나둘 그만두기도 하고 고객들 데리고 나가고 그러면서 사업이 2년 동안 그렇게 유흥을 즐기는 사이에 사업이 완전히 무너진 거죠. 오래 즐기셨네요. 2년이면.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시기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시기들이 있을 때 사업을 농론하는 비결 중에 하나는 그런 조짐들이 왔을 때 미리 내가 잘 체크를 하고 다시 마음을 다 잡고 내 일상적인 루틴을 계속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저는 BNI라고 생각해요. BNI 잘 하시다가 그만두는 사람들 중에서 사업이 망가지거나 어려워지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BNI를 계속해서 계속하라. BNI 대표 입장에서 계속하라. 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 이분이 BNI 하는 동안은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왔잖아요. 아침에 일찍 오고 원투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이런저런 거 해야 되는 게 많은데 그게 하나의 루틴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나 이런 거 너무 힘들어. 그렇게 해서 그만두기 시작하면 그게 또 하나의 조짐인 거예요. 사업이 잘 안 돼. 뭔가 좀 궤도를 이탈하는. 그래서 그런 관리들을 좀 하시는 게 좋겠다. 그 조짐이 보일 때 그 조짐을 알아차리는 어떤 통찰력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자꾸자꾸 애 돌아보고 좀 체크해 보는 게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두 가지 마치기 전에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미타임을 많이 가져라. 미타임? 네. 나와의 시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어나서 108배하고 명상하는 거를 대략 한 시간 하는데 그러면서 내 자신을 내 몸도 돌아보고 내 마음도 돌아보고 이런 나와의 시간을 갖는 거를 하루에 적어도 아침이든 저녁이든 가지시면 좋겠다. 두 번째는 내가 흐트러질 때 완전히 내가 정신줄 놓을 때는 나도 몰라요. 그때 나를 붙잡아 줄 수 있는 주변의 지인이나 친구를 도워라. 그래서 주변 그 사람들한테 내가 혹시 흐트러지고 망가지고 그럴 때 니들이 나 좀 도와줘. 아니면 대표님이 저 좀 조언 좀 해 주시고 잡아주세요. 라는 거를 하는 게 좋다. 특히 위기에 빠지기 시작할 때는 사업가들이 안 보입니다. 맞아요. 뻔한 게 안 보여요. 그래서 뻔한 게 안 보여서 사기도 당하고 그러는데 그때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지난주에 말했던 마스터 마인드 그룹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 좋겠습니다. 조짐을 잘 관리해서 우리가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으나 가능하면 그러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겠죠. 오늘도 좋은 말씀해 주신 우리 존경 디렉터님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도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